그리고 나는 이렇게 앉아서 왜 내 눈앞에 나타나 그거 아니에요? 시크릿가가 아닌가 이 노래가? 이게 더 힘든 게 퍼포 하는 게 더 힘들어? 내 몸을 이끼보다 이게 더 어려워 저거 잘못하면 치아 나가요 피나요 유혈이 남자예요 서로 뱀파이어도 아니고 피를 질질해주고 부부끼리 저런 걸 하지 마세요 위험한 운동이네요 이렇게 하면 좋 괜찮네 이건 잘하네 말로 하는 것보다 퍼포는 잘하시네요 세상에서 제일 이뻐 해봐 세상에서 제일 이뻐 아니 근데 저렇게 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보 기다려 나 윗몸 일으키기 두 개 하는 거 알지? 두 번만 하자 일어나서 당기는 운동인데 이거를? 자 이렇게 잡고 발을 어깨 넓이 하고 약간 스쿼트 하는 것처럼 당기는 거야 한 명씩 그리고 당길 때 다시 사랑스러운 멘트를 하나씩 하는 걸로 자기는 내 거 어? 갈 뻔했어 오늘 참 이쁘네 자기 이뻐는 지금 열 번 했어 이쁜 건 알겠으니까 더 감동적인 멘트로 자기 쇄골 라인이 참 이쁘네 오 잘했어 표현력이 아까보다 엄청 들었어요 진짜 가르치는 것 같네요 교육 효과 있다 저 정도면 선방인데요 자기 지금 더 잘생겼어 자기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